1킬이 있나? 5개 했고 1킬 천천히 터뜨리자 잃어버린 그림 canceled 2킬 천천히 터뜨리자 0 어휴 야 잠시만요 어휴 깜짝이야 아까보다 많이 못 갔는데 왜 가요 나 뭐 안 썼나 방각이 안 돼있네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잇씨 정말 아흥 화면이라도 보였으면 노블 안 썼다고 얘기 해줬을듯 아흥 음 여기가 왼쪽 오메고 속이고 와 그래도 데카 안 깔아있네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게임이 커서 둘러놨고 바로 임피오에게 파티격 가면 크게 두핑은 안하는데 빨리 끝나니까 근데 저 이거 1시간 쳐야되거든요 도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할 수가 다행이다 해도 깔아있네 여기서 끄트머리 여기 일단 안되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차선 아마 다음 전능 때 시들링 구체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바꿔, 빠르게 바꿔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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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건너 어이씨 뭐야 이거 어딨어? 시리는 바꿔놔주고 다음 차단 다음 차단 에트폼이 안 눌렸네? 이진이 써졌는데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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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냥 왼쪽으로 뺄걸 하하 왼쪽으로 탄나 아아 타선이구나 이제 간능을 꺼봐 여기있다 다음 글쎄 나도 못 넘어갈 것 같네 기다릴 것 같아 3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왜 이래 좋은데? 2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2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2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3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이게 뭐지 넘어가 아 그나마 제일 잘 갖고 왔네요 데카를 그만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저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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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는 여유네요 아직 좋습니다 아잇 뭐 맞은겨? 나중에 돌려봐 히트 머리에 맞았나? 히트 머리에 맞았나? 어 어째 맞아 죽었을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아 감자 안맞은 줄 알았어요 저 감자 끝나고 텔포 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요 네 갱 메고 여기서 Southeast . 바꿔주고. 괜히 무리했다 진짜 무기 안해도 되는데 이겼든 무기 안해도 되는 거 Q. Q.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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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뱅뱅을 뒤틀 뒤틀 뱅점 피아노 어? 뱅점 다시 피아노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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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써지는 거야? 레옹2를 아까 아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다음번에 아껴야겠다 다음번에 아껴야겠다 짜증나 심지어 리브라 3분으로 하핳 하지마 괜찮을지 저기를 저기고 해고 갈래 저기고 안피하고 아하 한 티비 원스 쓰고 피아웃 천천히 합시다 아직 30개짓 남았는데 오우 스윙이 로술 튼튼 팀에 맞추고 해줘 아 하하 키집현대 안전하게 합시다 헤헤이 맞다 아 메온트 왜 썼어 아헤 스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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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먼저 스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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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카상으로는 깰 것 같은데요? 시간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이전에보다 진짜 조금 어휴 안바쓰는 클럽건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숙이고 키맨 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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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걸 잘하네 태도인가 숙이고 숙이고 숙 빠지면서 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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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숙이고 숙 아하하하하 아니... 의식 몇데카야 이거 몇데카 숙이고 천천히 합시다 슬기게, 아, 타이도르 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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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3분을 썼는게 맞나? 모르겠네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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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땡 시드림 갖고 올게 그냥 죽자 애타폼이 안 누리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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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10초 10초 11초 16 올라가서 점프 내려오고 점프 아아 잘못 눌렀다 위험 숙이고 한 대 맞아두고 4패는 괜찮아요 체력은 깎이긴 하니까 괜찮은데 아하하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4패야 어차피 4패 여기고 여기고 아 아 안되겠다 지금 써야지 아 이거 아킬로 했는데 써야겠네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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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겼잖아 해줘 어이없어 아 안쓴거 붕어빵 좀 이따 씁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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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게 뭘까요 상상비야 금이 땀 오고 있는 걸? 뭐 할 게 없는데? 종합방? 그나마? 하하이 안 되겠다. 시드림부터 바꿔야지. 살짝씩 움직이면서, 어 빵! 제발! 어, 됐다. 영며도 한번 써주겠습니다. 딱 풀었네. 전능 보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댁 가네요. 어, 뭔데? 2차는 씹시다 딱히 쓸 버프도 없고 비약도 없고 있나? 보기만 해볼까? 지금 인큐 올려두고 그 소리 안 써졌네? 다 다음 권능 보고 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버프 올리다가 권능 올 것 같아서 올리겠습니다 단발별 끝나면 먹으면 딱 될 듯 고고마다 끝났네 고고마다 끝났네 6분에 74% 이것도 이곳이다 인피 올리고 뒤로 빼고 앞으로 아 근데 연모할때도 2데카로 깼는데 설마? 데자뷰? 뭐 2데카든 5데카든 깬건 깬거리 딜 부족만 아니면 딱일텐데 다음 권능 보고 메용투 없이 딜하면 될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는 일단은 잡히지 모르겠네 어우 씨 1대 칸은 너무 쫄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구석에서 시드링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40초 뒤에 권능이 안나올텐데 타이밍상 맞으면 꽉긋한데 그 다음 권능에 하면 되겠네 어우 씨 체력 회복 마라 회복 딱이다 버프 올리고 3대 맞았고 매운 터뜨리고 오이 깜짝이야 허허허 아니 채팅 보다가 죽을뻔했네 옳아요? 무슨 옳아요? 테두리? 검은색 하나 맞았고 아 그래요? 그냥 본인 테두리가 흰색이잖아요 제가 흰색 쓰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게 흰색이면 흰색은 안맞아요 검은색만 맞아 겸탈 인피 달굴 겸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를 두르고 있으면 흰색만 맞고 흰색 허나 비좁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대 맞았고 20초 뒤 4패는 눈 아픈 거 말고 사실 뭐 없긴 해요 아 흰색으로? 어 아니 검은색 검은색 말 잘못했네 다음 건능 때 아마 딱 돌지 않을까 건능이 35초마다 거든요 일단 보십쇼 쿠션 먹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써서 해도 누르면서 뒤 한번 힐 해주고 뒤 퍼트르고 힐 와리 와리와리 치면서 디퍼 스펙 한 번 더 오 깜짝이야 어 어 으흠 으흠 우하중에 슬로우 걸렸네 12분만에 지금 거의 50파 깠거든요 가능성 있습니다 1-2분정도 남을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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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데 맞고 다시킬 펙 탱 묻히고 준비 새해 많지만 다 같이 하다 다음 권능 때 아마 돌지 않을까 타이밍이 표소를 돌면은 그때 돌을 생각을 합시다 다음 미래는 그거 없습니다 재능력 쓰면서 개발을 그냥 보통 프레이 1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인피 새로 돌린다라는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피 달궈진 상태니까 최대치로 이때 바꿉시다 어차피 그거니까 그리고 다음 턴에 중업방 새로 씁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끄고 이거 끄고 방무가 높아서 어이씨 죽을 뻔했네 죽으면 안되는게 1데카 남으면 쫄려서 못해요 플레이를 못하겠더라구요 이제 여기서 버퍼 올려주고 스윙링 멀리서 천천히 눌러주고 뒤에 얼마 못한거 같은데 에이씨 에이씨 정말 짤 넣읍시다 이제 풀릴거거든요 저수가 아하 숙여서 피했어야되는데 아 이게 맞냐 왜? 억울해 다음 걷는 때 시드링 스위칭을 하면 돼요 제발 근데 에이씨 해조가 나갔었네 하 그리고 이거 에이씨 에이씨 Le reg 그래도 됐는데 사실 오만도 그냥 살아있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쓰십쇼 딜합시다 쟤네부터 까지 쓰고 티나 다시 던지고 소술도 터뜨려주면서 쟤네부터 터뜨리고 어이씨 이건 안되지 병각이 안 묻었는데 에라인 다음 턴에는 내용2도 쓰겠네요 미래에 시드링 지금 바꾸고 한 대 맞고 오하우 야 죽을 뻔 오우 다음 권능 때 딜합시다 그 다음 권능 이 껌마가 일찍 잡히면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치면은 되게 힘든 보스라 뭔 말인지 알죠? 흐흫 하니깐요 버프 올립시다 아니 나 영매가 아니 내용이 끝났어 맞아 이거 흐흫흐 이렇게 올리고 던집시다 앞으로 가주면서 해줘 블루주 다시 힘에 터트리면서 임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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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 2% 깐거 같은데 맞나? 착각이겠죠? 응 펠 쓰면서 사실 의지 써도 되는데 의지는 진짜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의지는 진짜 위험한 상황 때문에 자아몽 권능 때 시드링 스위칭 합시다 6.9% 생각보다 많이 깠는데? 흐흫 버금감? 근데 디퍼가 없네 스위칭 합시다 스위칭 합시다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여기 겉마 슬로어는 프로텍션이 안 막아주네요? 써놨는데 방깍 놓치고 설치게 해놓고 던닝 이제 오면은 숨어서 3분으로 돌릴게요 막고 막고 숱을 쓰고 디퍼 3분 돌리면 끝날 것 같은데 길게 때립니다 터뜨리면서 퇴조까지 와 구제 깼다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아 아 스위샷 쏠격 개추 자 천천히 먹어봅시다 흠흠 흠흠 싹 재필은 없잖아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싹 먹은 게 있네 매지컨 퇴정 좀 많이 주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것도 이렇게 채팅집이 뜨네